새 펜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펜이 닳고 닳고 코팅이 닳다 보면 진가가 나오고 계속 눌러붙죠. 근데 옆에 보이세요? 벌써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아니 기름 한 방울 넣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어디에 하나 눌러붙지 않고요. 큰 침이 있었다면 눌러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품질력. 근데 이 사이즈를 저희가 1 플러스 1으로 해서 두 개 드릴 거고요. 요리 당입니다. 이거 새 거잖아요. 나는 엉덩이 예쁜 프라이팬 계속 예쁘게 쓰고 싶더라. 찜 요리를 하다 넘쳐버리면 여기 찌들고 난리 나거든요. 떨어져요. 어디에 하나 눌러붙지 않고요. 이렇게 물만 부어서. 아우 좋다. 이러면 설거지까지 편합니다. 내외장 오줌 코팅이기 때문에 안도 겉도 코팅력 자신 있어요. 여기에 이 가격에 사실 보세요. 깊이감 이렇게 좋은 웍을 드릴 텐데요. 요거 하나만 해도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 뚜껑까지 호환되도록 드리면서 보세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고객님 요런 요리들 많이 해드실 거예요. 근데 깊이감이. 어머 이렇게 좋아 이렇게. 이렇게 좋고요. 옆쪽에 있는 코팅력도 눌러붙지 않기 때문에 설거지가 너무 편하다는 말씀. 그래서 저희 홈앤쇼핑 직원들도 어머나 예전에 이거 싸게 주고 사서 너무 잘 쓰잖아. 어차피 소모품이라면요. 오늘 있는 이 구성을 가져가셔서 문문하게 드셔도 좋겠죠. 그럼요. 디자인 자체가 이쁘니까요. 다른 접시에 덜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식탁웨어로 가져가시면 좋고요. 어머. 그리고 캐서롤은 고가의 라인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정말 가격도 알질한데 저희가 이렇게 또 캐서롤까지 넣어드리다 보니까 정말 맛있는 스테이프도 편안하게 구워보실 수 있어요. 연말에 내 돈 주고 웨시카로 가서 기다리기 싫으시죠. 타임세일할 때 저녁에 이것만 좀 싸게 사오시면 고객님 집에서 이렇게 그릴선 보세요. 그릴선 제대로 나온 이 고기를 드실 수 있는 거니까. 고기에도 맛있으면요. 이 그릴선 안에 육수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고기가 더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코팅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보이세요? 소스를 직접 뿌렸는데. 눌러붙지도 않고 엄마나 속까지 다 익혀주세요. 그러면 여기 뚜껑 딱 덮어서 속까지 익혀 드실 수 있는 이게 장점. 비싼 김을 함께 드립니다. 여기에 사각팬이 가나요? 맞습니다. 사각팬은 또 갖고 있으면 정말 활용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특히나 공간 활용이 편안하기 때문에 생선 같은 거 구우실 때 두 번 구울 거 한 번에 구워서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이러신 분들 많으실 텐데. 32,000원 상당의 사각팬까지 오늘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사실 고객님 프라이팬 살 땐 저도 기준이 없었어요. 비싼 거 사서 오래 쓸까? 싼 거 사서 계속 바꿀까?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오늘 들어오시고요. 양수 웍에 파티 웍에 유리 뚜껑만 해도 35,000원입니다. 오늘 가격에서 얼마 차이 안 나죠? 90,000원만 더 보태시면 7종 다 챙겨갈 수 있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2,000원 상당의 사각팬까지 오늘 이 두 개만 챙겨가셔도 배꼽보다 배가 훨씬 크다. 이런 말씀 나오실 텐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앞길 게 어딨어요? 35,000, 90,000원 무조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